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노 신전이 있고 맞은편에 아담한 에렉테이온 신전이 있습니다. 에렉테이온 신전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에렉테우스를 기르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에렉테이온 신전은 경사진 자연암석을 그대로 살려 신전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신전에는 멋지고 우한 기둥들이 6개가 남아있는데 건축용어로 카리아티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전의 기둥들은 진품은 아니며 5개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 하나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2500년 지났음에도 이 대리석 기둥들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지만 여인들의 몸 전체에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주름의 섬세함에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면서 한쪽 발을 살짝 내민 모습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 균형미까지 조화시킨 걸작입니다. 건축의 기능과 예술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카리아티드는 카리아에 사는 여인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아티드는 보통 여성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에렉테이온 신전의 카리아티드 기둥은 가장 유명한 카리아티드 형태의 기둥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과 신들이 바치고 있는 기둥 형태를 건축용어로 카리아티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머리에 지붕을 받들고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아는 귀원전 5세기에 있었던 펠리폰네소스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의 후방이었던 카리아는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 중에 월등한 전력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 편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전쟁에서 그리스 함대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무찌르면서 아테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도운 도시국가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카리아의 배반에 대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테네는 카리아를 정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도시를 황폐화했으며 여자들은 노예로 만들어 모욕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배반과 죄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카리아 지방의 여인들의 모습을 딴 여인상 기둥을 만들었고 이것을 카리아티드라 부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영원히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상징화하여 동맹국들에게 배반했다는 징벌의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카리아티드 어원에는 다른 설도 있습니다. 카리아 지역의 여성들은 아름답고 키도 크고 힘이 좋았다 합니다. 물건을 운반할 때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 합니다. 이런 광주리를 이고 나르는 카리아 여성들을 카리아 키드라 불렀고 이런 카리아 여성들의 독특한 모습을 기둥으로 만들어 여성의 아름다움과 강인한 모습을 건축에 표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